시리즈의 요점은 아주 훌륭하구만 아우칼 야들이 요번에 새로나온 대도병인가? 요번에 관군말고 대도병이 새로나왔어 야들이 이제 돌을 쓰는 대도병 야들은 기존에 관군 이제 삼지창말고 창쓰네 그냥 역시나 쓰레기 이제 야들은 이제 좀 쓸만한 아들인데 야들도 쓰레기 대미지가 어떻게 되시면 2밖에 차이가 안나냐 핵스레기이네 1이냐 2냐 차이네 답이 안나온다 와 역시 클라스 넘치구요 우왕 이걸로 뭐냐 어 줘서 뭐 중국군하고 싸워야 된다니 신난다 좋아 이걸로 중국군이라 매우 훌륭하다 고행행녀자르 텐션 저걸 한번 살펴볼까 뭐 이거 얼마 안되겠고 뭐 딱히 그렇게 큰 그건 안되겠지만 오 오랑캡니다 여러분 오랑캡니다 오랑캡 창 뭐쓰냐 이거 그냥 송곳같은거 쓰네 오랑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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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우리 근데 우왕scene 우리와 국수로 유사한 거 같다 옷이 좀 다르긴 하네 옆에 용그림 그려져있네 어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장군들 요번에 신상뽑으셨다메 난 봤어 인마들 요번에 옷 신상뽑WHAT 해봐 이야 apostle 나도 신상 못받았는데 네不是 뭐 있지않나 신상뽑하면 뽑으셨답니다 옷이 고급이야 멋져 멋져 다름이 아니라 옷이 고급이야 무기가 고급이 아니라 옷이 고급이니 멋진 병사들 벌격! 공수들이 뭔가 의병이 된 것 같다 우리 공수들이 의병이 된 것 같은데 의병대 앞으로 공수 야들은 관군군수 그 다음 야들은 그 위에 공수라는데 야들도 검 뒤로 차고 있네 준비 자 어디까지 가야 한번 해볼거냐 오 검도 틀려 뭔가 구루카처럼 생긴다 와 끝까지 한번 붙여보려고 사전거리를 어떻게 되는가 거리가 엄청 짧아졌네 오카이 이동 보자 여기까지 이동하면 여기까지는 사전거리를 될거고 여기까지는 이동해야 다 되겠네 자 준비하시고 오케 여기로 끌렸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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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벌써 전반들 활 쏘면 들어와 역시 훌륭하다 벌써부터 활을 쏘고 들어오는구나 덤벼라 힐 우리 총장은 힐 ansen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어 중국이라 중국은 아주 훌륭한 것 같구만 우리의 활을 수입해 갔네 젠군 젠군 뭐야 이거 의타 나타나다 이거 이럴부터 옆에 한부네가 뚫어있었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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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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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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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하고 이따가 다음에 점마 딱 가면은 바로 그냥 올라가자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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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쳐라 본병 쏴 창병 이지롱 난 창병 이지롱 아아 안녕 궁병아 좀 맞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른쪽 적 하나 더 잡아먹으러 가자 고 플레이션 우리는 자랑스러운 비엠조선이다 시즌4에는 뭐냐 조선기에 그걸 넣어버려야겠다 비엠기를 넣어버려야겠어 공수 까아 공수 아하 아하 관군 관군 힘내라 관군 왕 토끼다 뭔 소리죠? 시즌4가 겨울방학이라니 뭔 소리죠? 시즌3가 이번 년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죠 도대체? 님 저번에 시즌2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 안나쌤? 정신나감 시즌4는 적어도 2,3년 울겁니다 나온단 말이지 시즌2가 정확하게 8개월이 걸렸거든 그리고 시즌3는 맵이 2배네 지금 하고 있는 시즌3는 맵이 2배네 적어도 16개월이거든 1년하고도 별반이야 이거 내년까지도 해먹어 대대손손 먹고살만큼 이 컨텐츠를 해먹을듯이 통일하려면 16개월 1년하고도 4개월 걸리거든요 무슨 미친소리죠? 미쳤나요? 뭐 겨울방학에 시즌4가 해 뚜둑에 맞을라고 거의 이거는 이 컨텐츠는 우리 비경대에서 자랑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무슨 소리죠 도대체? 겨울방학에 시즌4라니 미쳤나요? 최정신이 아니구만 님 미침? 이 양반이 최정신이 아니야 시즌2 정주행이 다 보는데 3일이 걸려 안먹고 안싸고 안지르는데 3일이 걸린다고 근데 시즌3는 다 보는데 적어도 6일은 걸릴거야 일주일 걸려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이 양반들이 미쳤나봐 최소 1년이야 이거는 지금부터 내년 7월달에 끝날수도 있어 진짜 내 밥줄이 약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거는 엄청나 허허 생각보다 시즌1으로 그 뭐냐 올린게 아직도 지금 먹고살먹고 있거든 그 같고 시즌1,2 올린걸로 시즌3는 거의 밥줄이에요 미친 무슨소리를 하는거야 지금 시즌1,2에서 나온 수익으로 시즌3 정기비를 내고 있어요 무슨소리죠 거의 시즌3는 연금 보컬입니다 답이 안나오네 근데 뭐 겨울방학때 시즌4 미쳤구만 찾 crah 네 오늘 Twelve 제발 시즌3가 시즌1 volta 요즘 종현 만들면 제작자 죽이러 갈거야 준비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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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병사들이 우리는 신념을 지키고 흐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적들을 쓸어볼 것이다 하이비엠 적에 있어서는 이곳은 결전의 장소 저기를 그르치면 역사에도 남지 않을 것이다 투세의 아름다운 시로서 이 전투를 징소하게 만들자 그들의 멍청함은 나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충분히 싸우지 못했단 말이다 작지도 않고 이 무의미한 오만을 빚어낸 어린 석우는 녀석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맨병경은 단순하다 우리는 저 요소를 점령할 것이다 나는 결코 이것을 쉽지 않을까 알기지만 우리를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오면 본문을 다하라 오면 본문을 다한다면 적들이 그대 앞에 쓰러질 것이다 적들이 그대 앞에 쓰러질 것이다 remember 조용히 해 뭐 방법이 없지 성리모델링은 뭔가 개발자한테 한계였나보지 뭐 그거 갖고 합니까 그냥 그러니 하지 뭐 나는 태초에 그래야